안녕하세요 10권 빠른 게임정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빌드, 녹던, 아발로드, 파이트하다가도 낚시를 참지 못하는 분들 딥, 집중, 꿀팔티 낚시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월드맵을 보시면 포툰 넬룸을 통해서 6칸 또는 수로를 통해서 4칸 내려오면 있는 월드버스 맵 바로 여기입니다 은신안을 챙기고 월드버스 입구로 들어갑니다 잘 보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면 5배 거의 안걸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정도 가면 어글이 풀립니다 조심히 쭉 오시면 의신 한번 쓰고 낚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낚시 포인트 구간입니다 여기 저기 저기 사슴은 약하니 소를 타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여긴 정말 아무도 없고 조용합니다 예전엔 기한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낚시 다하고 기한도 쉽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 이후에 XXXXX 조심하세요 8T 낚시터에서 돈 많이 버세유 도미 지금까지 유도도우미 유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